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를 버리는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단점보다는 장점을 본다거나 또 화를 잘 이겨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본다거나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보시를 실천하거나 상대의 장점을 보는 것. 그리고 이제 화나게 하는 대상을 일시적으로 피했다가 마음이 좀 안정되면 다시 대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윤회의 긴 여정을 숙고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보태서 인과응보나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해함으로써 또 화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또 화를 낼 대상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방법을 통해서 화를 버리는 것.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지난 시간에 못한 것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화라는 것을 버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이제 정확히 통찰함으로써 그 화의 원인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화를 버리는 다양한 지혜 중에서도 그 인과응보 또는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그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인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원인 없이 일어나는 건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를 행할 때 그 유익한 업은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봐서 좋은 결과를 초래하고 해로운 업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이걸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죠.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업을 지으면, 그러니까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해로운 업을 지으면, 불선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저런 나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런 걸 볼 때 되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일을,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물론 별로 즐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화를 낼 필요는 없다. 화를 내는 건 일단 자기한테 손해거든요.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나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기에게도 손해가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비록 나쁜 행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땐 좀 잘 사는 것 같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이제 조건이 안 돼서 조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 괴로운, 나쁜 짓을 한 그 해로운 업을 지은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업의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조건이 성숙할 필요가 있거든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나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업을 지으면 그게 즉시 과보를 맺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업이 익을 수 있는 적절한 인연이 성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업의 결과가 맺어지는 것은 그 시간의 문제지 결코 안 맺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나쁜 짓을 나쁜 행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인연이 물어 익으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또 이 생에서 그 과보가 안 일어나더라도 그건 죽을 죽기 직전에 부터 이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죽은 이후에는 악체에 태어나서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이제 업의 결과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나쁜 행위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지은 업의 결과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인광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아 난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 지옥이나 축생이나 이런 악체에 태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겁이 나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참회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앞으로 이 생에서도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죽어서도 이제 악체에 태어나거나 해서 더 큰 괴로움이 일어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이 생에서 만약에 이전에 제가 나쁜 악업을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 과거의 악업이 이제 결과를 맺는 것을 지금부터 짓는 선업이 이렇게 방해한다고 할까요? 선업이 막아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선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거의 악업도 결과를 맺더라도 좀 더 결과가 약하게 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도 이 업을 이해할 때 업을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이런 업체에 보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 소금덩이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게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소금이 한 주먹이 있을 때 이 컵에다가 넣으면 이 물은 짜지겠지만 이 소금을 예를 들어서 한강에다 넣었을 때는 그 한강물이 짜지진 않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악업을 한 줌의 소금을 악업으로 비유를 한다면 똑같은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선업이 이런 컵에 있는 물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 가보가 되게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선업이 되게 많아서 한강물 정도 되는 그런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에게는 이 가보가 짜지지 않는다. 그 결과가 그렇게 나쁜 결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업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과거에 나쁜 행위를 많이 하고 악업을 지었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그걸 철저히 참여를 해야 되겠죠. 내가 과거에 지은 행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건 참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 하는 걸 참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고 유익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선업을 많이 지으면 과거에 지었던 그런 선업과 악업과 현재 지은 이 선업이 상호작용을 해서 과거에 지었던 악업이 나쁜 결과를 크게 맺지 못하는 거죠. 선업이 이렇게 점점점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과거에 지은 악업은 희석화돼서 업이 나타나더라도 좀 약하게 나타난다. 그런 걸 이해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악업을 지었다 해서 그걸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럴지 말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업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광보하고 또 비슷한 말이 뭐냐면 자업자득이란 말인데요 인광보라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하고 해로운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온다 이런 관점이라면 그러면 이런 업을 짓고 업을 지은 사람이 그 업을 받는 주체는 누구냐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이게 또 그걸 이제 좀 한자로 표현을 하면 자업자득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업을 내가 업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업을 지었다고 내 부모님이 받거나 내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것은 자기가 받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요. 막 되게 이렇게 거칠게 화를 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화를 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로서 반응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악업을 짓는다고 나도 같이 악업을 짓는 꼴밖에 안 되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을 거슬러서 이렇게 흙가루를 던지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바람이 막 불어오는 방향으로 흙을 던지만 그 흙을 누가 뒤집어 쓰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뒤집어 쓰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남이 악업을 짓는다고 해서 남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같이 화를 내는 것은 남이 악업을 짓는데 나도 악업을 짓는 것과 같다. 마치 바람을 거슬러 던진 흙가루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반대로 남이 화를 낼 때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애나 연민으로 만약에 대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악업을 짓겠지만 나는 유익한 업을 짓는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서 복수를 하지 않는다 해도 어차피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자업자득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받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받게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내가 굳이 나도 같이 악업을 짓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이게 유명한 밥상 비유입니다. 욕설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밥상을 부처님께서 어떤 외도가 와서 이제 막 자기하고 같은 성실을 가진 사람들이 출가를 많이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홀렸다고 생각해서 부처님께 와서 막 욕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밥상 비유를 드시면서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밥상을 냈는데 그 밥상을 그 사람이 받으면 그 밥상은 누구 거냐. 그 사람 거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밥을 줬는데도 그 밥상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 거냐. 내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밥상을 줬는데 상대가 넓죽받으면 그건 그 사람 거지만 받지 않는다면 그건 여전히 내 거다. 이런 비유를 가지고 내가 화를 냈는데 상대가 화를 낸다면 상대가 화를 냈다고 나도 화를 내면 내가 상대가 준 밥상을 받은 거지만 남이 화를 냈는데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밥상을 안 받은 것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이 화를 내더라도 나도 같이 화를 내지 말고 그거를 오히려 지혜나 자비로 대처를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거죠.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복수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어차피 받을 값을 당장 받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그렇지만 본인은 굳이 안 지어도 될 악업을 짓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한다면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업자득이라는 걸 이해하면 굳이 우리가 남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같이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나는 지혜와 자비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버리는 되게 좋은 지혜 중에 하나가 인광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업자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화를 가라앉힐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화를 낼 대상 자체가 그 사람의 본질은 보면 다섯 무더기로 되어 있고 그 다섯 무더기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실체도 없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통찰력이 점점점점 깊어지다 보면 나한테 화를 내는 그 존재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 어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려고 해도 그 사람의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이미 내가 화를 내려고 할 때는 그 이전에 나를 화나게 만듬던 그 사람은 변해버렸다. 이거죠.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화를 대상이 대상 자체가 없다는 걸 이해를 하면 이 정도로 지혜가 깊어지게 되면 아예 이제 화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이제 강력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초보자들이 할 때는 아니 내가 뭐 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뻔히 있는데 내가 왜 화를 대상했고 실체가 없다 그래 하고 이제 잘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좀 지혜가 아주 깊어지다 보면 결국은 이 존재 자체가 실체가 없고 변하기 마련이고 실체가 없다는 이런 통찰이 깊어지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아예 화가 이제 없어진다고 할까요? 본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도 오온이고 오온 자체가 무화하기 때문에 공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나 타인에게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이해하게 돼서 이런 경우는 이제 화를 진짜 근원적으로 끊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화를 낼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게 그 사람이 아예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뭔가 이제 나쁘다거나 또는 그 사람을 특정 짓는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체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이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몸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마음은 특히나 빨리 이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고정불변한 그 사람이라고 할 만한 실체라고 할 만한 자아라든가 영호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가 이런 뜻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지면 이렇게까지 정말 내가 화를 낼 대상 자체가 없구나 그냥 임시로 저렇게 있는 거지 내가 화를 내봐야 그건 또 변화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화를 버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또 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화를 버린 지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 한 가지만 하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또 화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되게 다르거든요. 대상도 다르고 화를 일으키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을 좀 활용해서 즉시적소에 잘 활용을 한다면 이제 화를 효과적으로 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를 버리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겠죠. 또 이런 방법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화가 당장 버려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 방법을 자기가 실제 자기 문제에 적용을 해서 이걸 계속 화를 버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화가 버려진다더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걸 배웠으면 이제 본인에게 화가 일어나는 걸 관찰한 다음에 아 내가 이런 화가 일어날 때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화의 해로움도 통찰해 보고 또는 자의 유익함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 내가 화낼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것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지혜를 활용해서 실제로 나한테 일어난 이 화가 버려지는 것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경험을 하면 그런 것은 이제 실제 자기 지혜가 되는 거죠. 이런 지혜들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화가 딱 일어날 때마다 순발력 있게 딱 적절한 지혜가 작용을 해서 이 화를 바로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화를 버리는 지혜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화를 좀 더 근원적으로 버리게 해서 그러면 이 화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 화를 일으키는 이 속에 숨어 있는 우리 마음의 원인이 뭐냐.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화만 이제 물론 화를 버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화 자체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 화가 일어나는 그 뿌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게 좀 버렸다 싶으면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럴 수 있는데 화의 뿌리를 보게 되면 좀 더 근원적으로 이제 화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화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풀이 이래 날 때 풀을 그 줄기만 계속 잘라 갖고는 조금만 지나면 또 금방 풀이 나거든요. 아예 이제 풀의 뿌리 자체를 뽑아가지고 그 불교 경전에 보면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풀을 뽑아서 말려서 이거를 막 잘라 가지고 태워서 바람에 날려버린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를 완전히 이렇게 말라버리게 만들면 완전히 이제 다시는 재생되지 못하게 해버리면 그 뿌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줄기는 완전히 다시는 그런 풀이 생기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라는 것도 그 뿌리를 추적에 들어가 보면 그 뒤에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의 원인, 화는 기본적으로 탐욕의 반작용이라면 그 밑에는 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런 뿌리가 있는데 이 어리석음을 확실하게 깨버리면 화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화가 일어나는 구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화라는 것은 항상 집착의 반작용이다. 우리가 뭔가 원하는 집착이 있으면 뭔가를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게 되는데요. 그걸 집착하게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할 때 이제 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얻었다 해도 그것이 사라질까봐 또 두려움이나 두려움 같은 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화라는 것은 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속에 보면 내가 분명히 뭔가 집착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건 왜 일어나느냐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지혜로우면 그것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알면 집착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가 이제 쇠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쇠가 이제 좀 달아 있어요. 뜨겁게 달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달아 있는지 뜨거운지를 모르고 사람도 이걸 이렇게 집니다. 이걸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뜨겁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뜨겁겠죠. 뜨거우니까 사람들은 이걸 뜨거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약도 바르고 물도 갖다 붓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뜨거운 건 이 막대기가 쇠 막대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쇠 막대기가 뜨겁다는 걸 모르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건데 사람들은 이 쇠 막대기를 놓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이 뜨거운 것만 없애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쥐고 있느냐 이게 진짜 뜨겁다는 걸 알면 얼른 놓을 거 아니에요. 위험한 이게 이제 뜨겁다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뜨겁다는 걸 모르니까 이건 쥐고 있으면서 왜 괴로움이 일어나냐고 이제 막 한탄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집착을 하는 것에 부처님께서 왜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가래 집착 때문이라고 봤는데 탐욕 때문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이 탐욕이 왜 일어나냐 가래가 왜 일어나냐를 들여다보니까 이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죠. 왜 세상은 변하기 마련인데 이걸 변하지 말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건 왜냐 변하기 마련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걸 붙든다는 거죠. 또 조건따라 생긴 거는 괴로움일 수밖에 변하기 마련이니까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데 불완전하다 이거죠. 불확실하고 그런데도 이거를 마치 행복이라 생각하고 붙들고 있고 내 것이라고 할 것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건 나고 내 것이다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에 그 밑뿌리에는 보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나 뭐에 대한 어리석음이냐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집착이 일어나고 그 집착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뭐냐 집착이 아니라 뿌리가 바로 화가 아니라 화의 뿌리가 뭐냐 또는 집착의 뿌리가 뭐냐 보니까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어리석음을 버려야 이제 화나 어리석음을 버려야 탐욕이 버려지고 탐욕이 버려져야 화가 완전히 버려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불교에서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고 부처님께서 지혜를 강조하신 이유는 이 지혜가 바로 어리석음을 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기 때문이죠. 어리석음이라는 건 지혜가 없는 거고 지혜는 어리석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가 반대의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를 개발하면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그로 인해서 탐욕이나 성냄은 저절로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뇌를 버릴 때 가장 근원적인 것은 가보면 어리석음이다. 이거를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일어나는 뿔이라 하기도 하고 머리라고 우두머리다 이거죠. 이거를 자르는 것은 지혜고 이 지혜로 인해서 이 어리석음을 버리면 탐욕도 버려지고 화도 버려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라는 것을 이제 화의 원인을 찾을 때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이 화 속에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느냐 아니 참 어떤 집착이 숨어 있느냐 그리고 이 집착 또는 탐욕에는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 다시 말해서 화 이면에 숨어 있는 탐욕과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조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화의 원인이 이제 탐욕이고 탐욕의 원인은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12연기나 이런 걸 보면 이 구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슬픔, 비탄, 탄식이라고 하는 그런 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말의 의미가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의 원인이 탐욕이기도 하지만 탐욕의 원인이 또 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작용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줄기로 본다면 이제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탐욕이라고 탐욕을 기반으로 성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이 구조를 알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뭐 여러분들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뭐 데이터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화가 욕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감각적 욕망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또 역으로 말하면 또 탐욕과 성냄이 어리석음을 키운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집착이나 화가 많으면 이제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지혜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또 어리석음을 더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리석음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 때문에 화가 일어나고 이런 방향만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제일 기본적인 줄기는 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흐름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일단은 화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때 그 화 속에 숨어있는 그런 집착과 그 속에 숨어있는 어리석음을 발견해서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게 화를 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몸에 대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하고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일대에 일어난 화를 들여다보면 내가 왜 이게 몸이 아플 때 화를 내냐. 물론 이제 육체적인 통증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 내가 몸이 건강하길 바라는 집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죠. 이 몸이 그냥 조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괴로움이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건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통증이 있어도 그냥 수용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일어나진 않을 텐데 이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우리가 집착이 있으면 몸이 아플 때 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왜 몸에 대한 이런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집착이 일어나냐. 그건 들여다보면 이 몸이라는 것이 건강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몸은 무상한 것인데 조건에서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사실은 모르고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영원하게 집착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몸이라는 것이 무상한데 마치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다.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이거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날씨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음식을 잘 못 먹어도 아플 수도 있고 바이러스에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항상 건강하길 바라는 것은 집착이고 그거는 실제로 그래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몸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외부에 영향을 받으니까 아프게 되면 그때 이제 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들여다보면 이 화가 왜 일어나냐. 몸이 건강하길 바라는 집착 때문이고 이 속에는 몸의 건강이 영원하기를 영원하다고 잘못 아는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 그래서 몸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이 지혜가 생기면 이제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그러면 집착도 놓아지고 화도 버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가는 거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화의 원인을 조사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 화를 조사할 때는 물론 우리가 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이제 저 사람 때문에 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날씨가 더워서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화가 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외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한 화의 원인입니다. 이런 대상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건 뭐냐. 우리 마음의 문제다 이거죠. 이런 세상의 변화나 이런 거를 좀 수용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한다면 사실 화가 안 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항상 안정되고 확실한 내 삶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이런 집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 가장 일차적인 원인은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이 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 속에 마음의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 집착 이면에는 또 어리석음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른 견해를 기반하는 거다. 이런 걸 이해하시고 좀 바른 견해에 맞게 일단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 둘째, 이제 너무 우리가 막 화가 치성하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반조하지 말 이런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힌 다음에 또는 집착 탐욕을 가라앉힌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된다. 화가 막 치성할 때는 이게 조사를 한다고 원인을 조사한다고 하다 보면 타인에게만 탓을 돌려서 오히려 화가 커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좀 고해지거든 그때 원인을 조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의 방향, 노력의 타켓을 정확히 파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의 원인을 잘못 알면 예를 들어 대상 탓을 알게 대상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본다면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 그 사람이 태도를 바꾸기 전에 내가 계속 화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화가 멈춰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죽겠다. 이러면 코로나가 사라진 기 전까지는 계속 화를 내야 되겠죠. 이건 대상으로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화를 버리기 힘든데 그런데 이 화의 원인이 내가 집착 때문이고 그 속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분명히 화를 버린 상태에서 대처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의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것이 노력을 화를 버리는 노력을 최소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의 원인을 찾는 건 정확하게 방향을 찾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걸 실제 이 화를 버리기 위해서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도 안 하고 화가 원인이 이거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화가 어떻게 버려지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화의 원인을 정확히 알았다면 그 화의 원인인 어리석음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는 노력을 지속해서 이 지혜가 아주 강해지면 즉시 버려집니다. 그런데 지혜가 약할 때는 계속 노력을 해서 지혜가 성숙돼야 이게 버려지는 거니까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화의 원인을 조사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보통 욕망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탐욕, 사견, 자만 이렇게 보통 우리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감각적인 욕망이고요. 두 번째는 사견, 그 다음에 자만 이 세 가지가 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집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의 원인을 조사하면 그 속에는 분명히 뭔가 탐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탐욕의 형태 중에 대표적인 게 감각적 욕망이나 사견이나 자만이다 이거예요. 견해의 차이 때문에 보통 화가 나거나 또 나를 내세우는 내가 너보다 잘났고 자꾸 나를 내세우는 이런 자만 이게 또 화를 많이 일으키고 또 욕망, 내가 갖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게 갖지 못할 때 그때 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사견 때문에 화가 일어나거나 자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감각적 욕망 때문에 보통 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살다 보면 부자가 되고 싶고 좋은 집 얻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면 이런 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해요. 감각적 욕망은 내가 원하는 대상을 갖고 싶은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맛보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내가 원하는 촉감을 경험하고 싶고 또 생각들을 즐기고 이런 것들은 다 감각적 욕망의 형태인데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먹는 것에 대한 것, 잠자는 것, 성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욕망들은 충족이 되면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걸 충족하면 너무 행복한데 달콤하죠. 그런데 이게 충족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사라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 이게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또 욕망이 충족 안 되면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내가 돈을 보고 싶을 때 못 벌면 그로 인해 고통이고 내가 건강하고 싶을 때 건강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얻을 때는 참 달콤하고 좋은데 이걸 항상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얻지 못하면 또 그 자체로 큰 고통이고 설사 얻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이게 사라질까 봐 또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화를 유발한다. 정신적인 불만족을 유발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항상 화의 큰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 세속에서 다 힘들어하는 많은 것들이 특히 이제 생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생계는 사람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얻지 못하면 그게 제일 큰 고통이죠. 그래서 이 욕망이라고,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고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냥 우리가 이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이 달라붙어 있으면 인연에 따라서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안 됐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또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또 막 집착하고 있으면서 또 오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뭔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이 집착이 되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바로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집착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 감각적 욕망의 본질은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그것을 충족했을 땐 달콤하지만 이거로부터 오는 반작용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은 짧고 괴로움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하는 대상을 얻는 거니까 누구나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얻는 사람이 있으면 못 얻는 사람도 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상을 의지하면 경쟁해야 되고 경쟁해서 이긴 사람만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자체로 이제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감각적 욕망은 또 우리를 타락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정당하게 원하는 걸 얻고자 하면 괜찮은데 이 집착이 달라붙으면 이걸 얻기 위해서는 온갖 부당한 방법도 동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어떤 건모술술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말 집착이 없다면 내가 설사 원하는 걸 얻고자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좀 비록 더디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갈 텐데 이 집착이 앞서면 악행을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것이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참 행복해 보이지만 이 속에 집착이 달라붙어 있으면 이거는 사실은 되게 위험한 요소가 많은 거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각적 욕망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만약에 감각적 욕망이 이렇게 겉은 달콤하지만 속에는 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설사 이거를 내가 원하는 거 얻더라도 그게 너무 과하게 집착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만족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 끝까지 가거든요. 갈 때까지 가서 자기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좀 물러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화를 버리는 방법은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사실은 겉으로 보면 행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괴로움이라는 걸 통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괴로움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만 보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함은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함을 보게 되면 설사 내가 그거를 추구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넘어서서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정한 것에 만족하는 소위 말해 소욕지족이라고 그러죠. 적정하면서 만족하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 감각적 욕망도 그리 위험하지는 않지만 이 감각적 욕망이 그런 위험성을 모르고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전부다 생각하고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한마디로 행복처럼 포장된 괴로움이다. 그리고 독이든 달콤한 음료인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을 괴로움이라고 이해하고 괴로움이라고 이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완화되고 집착이 약하게 되면 화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우리가 이제 화가 보통 감각적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감각적 욕망 이면에는 보면 이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숨어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행복처럼 보이지만 행복은 작고 괴로움이 훨씬 많다고 이렇게 괴로움의 속성이 훨씬 크다고 괴로움으로 통찰하면 이 어리석음이 버려지면서 욕망,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도 적어지고 그로 인해서 화가 버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담배로 인한 화를 극복한 이야기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수행자들이 보통 이제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면 성욕인데 보통 이런 성욕도 이제 성욕이 충족되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되죠. 이것도 이제 화가 일어나는 되게 주된 원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성욕을 보통 사람들이 일으킬 때 저도 뭐 처음 출가해서는 그랬지만 이걸 보통 억누르려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억누르려고 하는데 그 억누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보면 이것이 행복한 것인데 이건 좋은 거야. 그런데 수행자는 하면 안 되니까 억누른다. 이렇게 보통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건 언젠간 또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감각적 욕망 중에 대표적인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이제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훨씬 많다는 것을 통찰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 이게 우리가 성욕이라고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구나 이게 인식의 전환 이런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그럼 아 정말 이때까지 내가 행복이라고 쫓아왔는데 이게 괴로움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달라붙는 마음이 서서히 빛바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저절로 이런 욕망이 가라앉게 되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도 적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로서 이 성욕이나 이런 것이 괴로움이라고 통찰하면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는데 이걸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이건 여간에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마찬가지도 담배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 담배를 피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통찰하면 이걸 버릴 수 있다. 다 이런 구조로서 결국은 이 속에 숨어있는 어리석음을 깨물어서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또 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만이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내라는 걸 딱 내세우고 나와 남을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못하다. 내가 너나 내나 뭐가 달라.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마음을 전부 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세속에서 자만이라는 용어는 주로 이제 잘난치 않은 것 오만함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이건 번역을 자만으로 한 거고요. 원래 용어는 만화라고 하는 건데 만화라고 하는 건 나를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우월감도 들어가고 열등감도 들어가고 동등함도 다 같이 들어간다는 개념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존심 자기 존재감 이런 것과 관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뭔가 자극을 받으면 굉장히 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우월하다고 대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보면 대개 이게 또 대개 자존심이 상해가 화를 되게 많이 내죠. 실제 열등감이 가장 많은 그룹들이 대체로 교수 그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열등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뭐 능력도 뛰어나고 막 나보다 훨씬 똑똑한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질투심도 나고 화가 나고 이럴 수 있겠죠. 또 본인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자체로 자기를 자악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냐 하고 이제 그게 또 자기에 대한 화의 원인이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남을 봤을 때 잘난 사람을 보면 또 질투심 때문에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이런 심리 이게 자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도 되게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대중매트를 통해서 워낙 이렇게 세속에서 잘나가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본인도 사실은 충분히 만족하고 살만한 건데도 이게 이제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보고 일하면서 그거에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더 괴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 이런 게 다 자만을 기반으로 한 괴로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긴 화는 자만을 버려야 버려지는 거지 그 화를 누른다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맨날 원망만 하게 돼요. 이게 자만이라는 걸 알고 이 자만에는 또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있는지 이걸 봐야 그래서 이 자만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만의 위험성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또 겸손의 이익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고 이 자만의 원인은 또 이런 자만이 일어나는 것은 또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을 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에 제일 대표적으로 이 자만을 버리려면 이 자만을 일으켰을 때 오는 그 이제 괴로움들을 좀 해로움을 통찰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보면 너무 자기 내세용을 잘난 체하고 오만하고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이런 오만한 사람들은 항상 그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가 오만할 때 남을 막 경시하고 이러지만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또 엄청나게 화를 내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만심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남하고 경쟁하려고 하니까 뭐 수행을 해도 남보다 잘해야 되고 이러니까 항상 달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타인이 이렇게 좀 좋은 충고를 해도 그런 걸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이 자만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이런 위험성을 통찰하는 것도 자만을 버리는 한 방법이죠.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은 보물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자기에게 어떤 아주 지혜로운 지적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정말 보물을 주는 사람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헤맬 걸 한순간에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겸손한 것에 이익 오만하고 자만을 부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이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또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이익도 많거든요. 괜히 막 잘난 채 하다가는 남들한테 자기가 막 뻥을 친 게 다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나거든요. 그게 화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겸손한 사람들은 그런 위험성이 없잖아요. 남이 오히려 내가 나를 낮춰서 이야기하기 자기의 어떤 잘난 거 이런 거 안 들었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더 존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익을 통찰하는 것도 자만을 버리는 방법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는 주제는 이 자만의 원인이 뭐냐 이런 거는 대체로 보면 무상함에 대한 무지와 무아에 대한 무지 이걸로 인해서 주로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잘난 게 영원하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다 또 사회적 지위가 높다 이래갖고 나는 너들하고 달라 뭐 이러면서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내세우는데 그게 영원할지는 않겠죠. 그게 또 어떤 조건이 바뀌면 자기도 무너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현 상태가 영원하다고 착각하면서 그런 자만을 내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은 이런 상태도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오히려 내가 잘됐을 때 남에게 많이 베풀고 남에게 선행을 베풀려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 자기가 성공하거나 잘나거나 뛰어난 그런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만이 일어나고 내가 잘났다 우월하다 이런 또는 내가 못났다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현재가 못났다고 해도 나중에 또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자기가 이제 자기 현재의 모습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상을 통찰하면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영원한 게 아니라 조건에서 변하기 마련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자만도 안 하게 되고 자만 안 하면 자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화는 버릴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또 보통 나를 내세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있다라는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고정불변하는 영원이나 자아 이런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런 게 내가 있다고 착각하면서 나 내가 잘났어 내가 이래 나는 이래 이렇게 이제 나를 자꾸 내세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아를 통찰함으로써 나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무아를 통찰하는 걸 통해서 무아를 통찰하게 되면 내가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만도 빛바르게 되고 그러면 자만으로 인해서 생긴 화도 버려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자만의 원인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만을 버릴 때 무아나 무상함을 통찰하는 것이 자만을 버리는 데이기 효과적이고 그러면 자만이 버려지면 자만이라는 화도 버려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자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화를 일으키는지 그러니까 보통 제가 잘났을 때는 막 잘난 척 하다가 또 막 그렇게 우쭐하다가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을 보거나 자기가 또 자기의 저열한 모습을 보면 또 막 화를 내고 우울해지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반복되는데 이런 자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은 나라는 자아의식이 강하만 강할수록 그게 사실은 화가 더 커진다는 걸 이해를 하고 이런 자만을 내려놓는 자만이라는 것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자만을 내려놓는 그런 방법을 이해를 하시고 자만이 일어나는 것은 자만의 해로움을 모르는 거나 겸손의 이익을 모르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무상함이나 무아에 대한 통찰 어리석음 때문에 주로 일어난다 그런 거를 통찰함으로 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만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마음의 변화들을 통찰해서 아 이 자만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구나 하는 걸 통찰해서 그로 인해서 자만을 버리고 그로 인한 화를 버린 그런 수행자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기한테 일어나는 제가 이 책에서 이런 사례를 넣어 놓은 것은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그걸 관찰하는 실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저런 수행자는 저런 식으로 자기 문제를 반조해서 자기 원인을 숙고해서 저렇게 극복을 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만이 있으면 경쟁심도 강해지고 질투심도 강해지고 또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도 있고 또 남이 나한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들여다보니까 자만 때문이었구나 이걸 이해를 하고 이 자만이라는 건 또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 그거의 어리석음 때문이었구나 이거를 명확히 통찰하면 내가 뭘 버려야 될지가 명확해지잖아요 무아와 무상을 몰랐으니까 무아와 무상을 통찰함으로써 자만도 빛바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만이라는 화도 버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게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또 화가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견이다 이 사견은 이제 검증되지 않은 견해 사실이 아닌 견해를 이제 사견이라고 하죠 이건 그냥 자기만의 견해인 거지 사실 진리에 의해서 검증될 거나 확인된 게 아니다 이거의 사실로서 그리고 또 보통 이런 사견을 가진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또 자기 견해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내세우면서 또 이 견해를 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견해와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면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견해를 나랑 동일시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 견해와 다른 생각을 드러낸 것일 뿐인데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건 왜냐 이 견해를 나로 동일시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견해 때문에 화를 많이 내고 보통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생각 차이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많은 충돌이다 견해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그런 자만 내가 더 잘났다 막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일으켰는데 견해도 그중에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통해서 이제 보통 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하다가도 생각이 다르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거에 반대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특히나 이제 이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이게 진짜 극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요즘 뭐 보수 진보 이래가 막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견해거든요 이런 견해들이 부딪힐 때는 진짜 이제 굉장히 큰 다툼이 일어나고 본인도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견해라는 것이 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바른 견해 이 사견과 반대는 바른 견해인데 이 바른 견해는 결국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는 바른 견해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 알고자 한 게 아니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니까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 행복이 뭔지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소멸이 뭐고 소멸하는 방법을 알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바른 견해고 그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견을 버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몸이 나라고 집착하는 사견이 있으면 누가 내 몸을 건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겠죠 이게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되겠죠 우리 뭐 사람들 지나가다 어깨 툭 치고 가는데 이게 나를 건드려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비가 붙어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몸이 아플 때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엄청난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불만족 두려움이 결국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사람에게는 또 몸이 아플 때 굉장히 큰 고통이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로 버려야 되냐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몸이 조건 따라 생기고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걸 모르는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렇죠?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몸은 계속 변합니다 세포분절도 일어나고 이게 사실 몇 년만 지나면 몸이 완전히 바뀌는데 이걸 어떻게 이 중에서 어떤 걸 나라고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몸을 나라고 하는 몸이라는 건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무화를 통찰하면 몸에 대한 사견이 버려질 거예요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견이 그러면 이제 그런 내 몸에 대해서 집착을 덜 하게 되고 몸에서 설사 그런 고통이 통증이 일어나더라도 아 이거는 그냥 몸이 어떤 조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적어도 몸에 통증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화로 발전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몸을 무화라고 통찰하는 걸 통해서 이런 화를 버릴 수 있겠죠 그 이제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견을 버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화를 버릴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상고 무화에 대한 통찰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집착하거나 사견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 이 사견이 뭐가 위험해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껏 집착하고 마음껏 욕심내고 뭐 남을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인과를 부정하는 사견 같은 건데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막 이제 남에게도 해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많고 그럴 텐데 이런 거는 탐욕과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이거는 굉장히 해로운 법이고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위험성을 이해함으로써 버릴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일종의 이제 집성제가 탐진치가 해롭다고 하는 진리니까 집성제에 대한 통찰로 버릴 수가 있겠죠 또 때로는 사람들 이제 새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진정한 행복이야 이런 주장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괴로움이고 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게 열반이 아니라 사실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소멸함을 이걸 완전히 버림으로써 우리가 사실은 열반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열반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사견도 감각적 욕망이 열반이라고 하는 사견은 진정한 행복이 열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견은 멸성제에 대한 통찰로 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비와 지혜 이런 건 다 쓸모없는 거야 그게 뭐 밥 먹이 주나 뭐가 좋나 아무 유익하지 않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지혜나 자비는 팔정도에 속하고 이 팔정도라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는 이 도성제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이런 견해는 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사견은 한마디로 정견을 통해서 버릴 수 있다 바른 견해를 세우면 그게 사견을 버리는 무기가 된다 이거죠 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숙명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숙명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나는 원래 태어날 때 흑수저로 태어나서 영원히 흑수저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금수저니까 나는 영원히 금수저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제 일종의 이게 이제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카스트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우리나라도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일종의 숙명론의 견해를 인간은 원래 타고난 거야 이렇게 보는 사견의 기반을 두고 있는 분노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세상에 대해 분노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것도 전형적인 사견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 상류단 일가에 보면 인간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기는 되게 좋은 부잣집이고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그 처음에 주어진 좋은 조건에 자만에 빠져서 여기 안주에서 방심하고 막 함부로 살다가 이게 이제 오히려 나중에는 타락하고 가난해져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밝은 곳에서 태어나서 되게 좋은 조건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그래도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생에도 좋은 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해서 남들에게 많이 베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거죠 처음 태어날 때는 조건이 좀 안 좋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또 주변 조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사회적으로 자수성가도 하고 되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남에게 많이 베풀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두운 곳에 태어나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태어날 때 좀 안 좋은 조건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기를 자아가고 자기에 대해서 분노만 일으키고 세상에 분노를 일으키고 이러면서 점점 타락해서 폭력의 안 좋은 그런 범죄의 길로 간다거나 이런 것은 어두운 곳에 태어나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해진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다 조건에서 우리가 삶은 자기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숙명론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비관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분노와 무기력에 빠져서 되게 큰 화가 일어나는 이럴 때는 세상은 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비록 어두운 곳에 태어나도 밝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밝은 곳에 있다 하다도 방심하면 어두운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인과에 대한 명확한 조건에 대한 통찰을 가지면 이런 숙명론을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견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다 그리고 또 이런 수행하는 곳에서는 이런 견해가 강한 사람들은 계속 자기 견해에 따라서 남을 가리키려고 하기도 하고 남을 막 함부로 평가하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막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견해를 버리는 대표적인 지혜가 아까 그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견해가 진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보면 조건에 대한 어리석음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조건따라 생긴 거라서 조건에 변화해서 사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도 변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바뀌면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내 현재 상태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게 숙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견이 버려지고 그걸로 인한 화도 버려지겠죠 또 보통은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견해가 되게 자기 견해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견해도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도 결국은 그게 보면 그 뒤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조건과 내가 살아온 환경과 조건이 다른데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너는 이래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간다면 화를 낼 일이 아닌데 그냥 단지 자기 견해를 계속 고집하고 자기 조건에서만 형성된 견해를 가지고 남을 재단하고 남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남과 자기 견해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이게 조건을 잘 이해하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화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견해의 차이를 극복할 때 견해의 차이로 인한 화를 버리는 것은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 조건의 차이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자기 견해에만 집착을 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일어난 거죠 자기와 다른 견해에 대해서 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조건의 차이를 이해를 하면 자기 견해를 고집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이 견해를 인한 화가 훨씬 적어지겠죠 버려질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감각적 욕망이나 사견이나 자만에 대해서 그 화가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욕망이라든가 사견이라든가 자만인데 그 속에는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 이거를 조사해서 이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면 자만, 사견, 욕망이 버려지고 그로 인해서 화가 버려진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이 화를 버리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되게 다양한 형태의 화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 중에서 적당한 방법을 자기가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서 자기한테 가장 잘 맞고 의미 있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속 활용하다 보면 이런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지혜로 체득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말고 직접 자기 문제에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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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